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규 아마 운전직 시험에 시험과목이 있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도로교통법규라 독자적인 과목으로 시험에 편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규 및 자동차 구조원리 해서 총 20문제죠.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10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규원은 사실 운전을 늘 하면서도 잘 아시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알면서도 운전을 하고 또 그냥 조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체화되어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운전하는데 큰 애로사항 없이 잘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수험이라고 생각하면 좀 세부적으로 외워야 될 것 그리고 벌점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과태료가 얼마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본적인 사안들은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또 시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잘 고려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단어 하나, 글자 수 하나가 달라도 개념들이 달라지고 우리가 차로, 차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1차선, 2차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은밀히 말하면 그건 정확한 명칭은 아니죠. 1차로, 2차로, 3차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는 개정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죠. 또 그리고 또 문제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거든요. 수시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치는 시점, 시험 치는 시점, 5월달이죠. 5월달 교육청 시험을 대비한다면 그 시점에 또 법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할 때 조금 이렇게 애로사항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험 10문제에서 나오는데 크게 시험이 아주 큰 틀이 달라질 만큼 법이 개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가 이제 아마 우리 책에 상당히 컴팩트하게 줄었습니다.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보면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이렇게 되는 책들이 있고 또 근데 그 중에 사실 도로교통법 규모를 300페이지, 400페이지 그렇게 할 만큼 책을 두껍게 만들 필요는 없고 대부분 또 그 한 반쯤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세부 규칙들을 그냥 그대로 수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책을 그렇게 두껍게 볼 필요는 없어 보이겠다. 그리고 또 문제를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양이 많은 책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문제는 수록하지 않고 기본 이론만 이렇게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재 페이지도 한 100페이지 조금 넣었죠. 편집도 상당히 좀 여유 있게 해 가지고 보시기에는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도표나 박스로 되어 있죠. 실제 법조문이 이렇게 도표 박스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험이라고 했을 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 규조문을 그냥 쭉 읽으면은 읽고 나서도 머릿속에 뭐 남는 거 정리되는 게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수험사라는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수험사라는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좀 도표 도식과 박스화 시켜놓았다는 박스화 시켜놓은 것이겠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제가 정리를 한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 책이 나오고 나서 책이 작년 1월 달에 나왔는데 그 당시는 박근혜 정부였죠. 박근혜 정부가 와 가지고 근데 문제정부로 바뀌면서 정부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행정자치부 우리가 도로교통법은 경찰은 뭐죠. 경찰은 우리가 어디 소속이냐. 정부 조직법상 행정자치부 소속이었죠.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행정자치부였습니다. 명칭이.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들을 쓰면서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되면서 또 이게 이제 뭐야 안전이라는 부분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죠.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 그래서 아마 책에 보시면 행정자치부 장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행정안전부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개정이 됐다 해서 그거 다 일일이 뭐야 수작업해갖고 행정자치부 주우고 행정안전부 그거는 그렇게 굳이 그럼 책만 괜히 너저분해지는 상황이 됐고 또 시험문제를 내시는 분이 행정자치부 장관 틀렸다. 이제 정부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시험문제 틀리게 되지는 않거든요. 틀리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책에 개정, 정부 조직이 개편된 것이 내용이 개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개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염지 마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개의치 마시고요. 다만 이제 1년 사이에 법이 일부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다시 뭐예요. 다시 이제 해당 진도 나갈 상황이 되면 진도 나갈 상황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맞도록 제가 이제 말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자료를 나눠 드리거나 그래서 어떤 게 바뀌냐면 우리가 차로죠. 차로 관련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페이지, 24페이지죠. 교재 24페이지 보시면은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개정이 됐는데 다만 이게 보통 이런 법이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상당히 뭐예요. 수험생 입장에서 막 외워야 되고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었는데 이게 아주 단순하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개편이 됐는데 다만 이게 이제 개편된 법은 이미 개편된, 개정이 돼가지고 공표가 됐습니다. 공표가 됐는데 다만 이제 시행되는 시점이 시행되는 시점이 6월 19일이거든요. 2018년 6월 19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를 기준으로 한다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면 시험 치는 시점이 5월 19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박스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출제하시는 분이 개정은 됐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이런 내용을 굳이 그것도 없어질 것인데 한 달만 있으면 없어질 것인데 굳이 이 부분을 시험분들이 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개정된 내용을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나눠 드릴 건데 이런 개정된 부분은 1년 동안 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개정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나눠 드리지만 수험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아주 중요한 거다. 개정되기 전과 개정된 후의 법을 또 구분해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는 개정된 내용이 시험에 나올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물론 이 파트 제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도로교통법이 많이 개정이 된 부분들은 수업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렇게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재학에서 컴팩트하기 때문에 8주 동안 수업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주 동안 이 내용을 아무리 천천히 꼼꼼히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만 내용만 이해를 한다면 한 4주 정도만 해도 사실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두 달 단위로 학원 커리큘럼이 짜지다 보니까 이 8주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자꾸 강조하죠. 법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는데 수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걸 우리가 문제를 직접 통해서 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교통법규 시험에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 단위로 우리가 지방직 시험이죠. 국가지가 있는 지방직 시험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공개가 안 됩니다. 문제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게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작년에도 우리 경남지방직 시험에서도 있었지만 공개가 안 됐죠. 공개가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상당히 예로사항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중의 학원 선생님들 책이나 있는데 보면 문제집이었고 조금 오래된 기출문제들이 있죠. 2003년도 인천소방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오래된 기출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요즘 상황을 봤을 때 시의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대충 어느 부분을 출제의 포인트로 삼는지 조금 가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의 정밀도 정확성 있는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고민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다행이 있으니까 서울특별시에서 2014년도부터 문제를 공개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도로교통법규 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공개가 된 시험이 서울특별시인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작년에는 또 문제가 공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시험에 있기는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제가 공개되지 않아서 일단 최근 3개 년 동안 2014, 15, 16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내용보다 기출문제를 먼저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시험이 대충 어떤 패턴이 나오거나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잘 나오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견적을 잡아볼 수 있도록 백락 학원 선생님들 앞에서 뭐가 중요하더라도 말하는 것보다 제일 그냥 우리가 돌직구식으로 바로 처음부터 문제를 보고 이게 이런 부분이 잘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걸 부연해가지고 책을 찾아서 보시고 또 이게 어떤 부분으로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는지 이런 걸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8주 동안의 진행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기출문제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서 사실 내론도 모르는데 이론도 모르는데 뭘 문제를 풉니까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이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론도 조문이거든요. 법조문이고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출제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뭐야 가늠해 본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먼저 한 번 2주 정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밑줄 치는 작업도 이런 작업도 제가 또 해드릴 겁니다. 정리하는 거 두 문자 뽑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2주는 또 봤던 내용을 제가 예상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만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한 2주 동안 모의고사처럼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론 강의지만 문제를 같이 풀고 이렇게 8주를 좀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상태로 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니까 사실 두 달 동안 한 3회독이죠. 3회독하는 효과를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도로교통부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그 패턴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런 부분으로 봐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2014년도 2014년도 서울시 지방지구 서울시 지방지구 서울시 문제에 나왔던 거 이거를 먼저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14, 15, 16 자료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16년을 또 곧 나눠 드릴 테니까 일단 14년도 문제부터 한 장씩 한 번 봐두실까요?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인데 보시면은 그 앞부분에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자동차 구조원리입니다. 이 구조원리는 제가 잘 모르고 여러분들 아마 수업도 따로 들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치시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서 직접 나왔던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 직접 나왔던 기출문제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섭 삼아서 한 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앞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시면 구조원리 강의하시는 분께 좀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교통법규는 11번부터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 11번부터 20번까지가 도로교통법규 이야기죠. 열 문제입니다. 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를 보면서 책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출제를 교수들이 어떤 패턴대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아마 3회 정도 서울시특별시 시험에 있었던 기출문제 이건 제가 복원을 시킨 게 아니라 실제 공개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밀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출제가 상당히 가장 전형적이면서 스탠다드하게 잘 된 문제입니다. 잘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다 풀어보신 분들도 이미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시면 이제 수험에서 어떤 패턴이 문제가 잘 등장하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그래서 부연해서 좀 더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책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수험을 준비할 것인가 그런 측면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11번 볼까요?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정차 정차와 차를 세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차와 비교되는 게 주차죠? 주차 정차 주정차 개념들이 우리가 차를 완전히 세우는 것 주차 정차는 일시적으로 세우는 것 정차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주차하고 정차의 개념을 개념을 딱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1번 운전자가 특별한 사유로 차를 계속해서 정지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정지시키는 것은 주차의 개념이죠. 두 번째 차에서 떠나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정지시키는 것 이것도 주차의 개념이죠. 보통 주차 정차 일반적으로 저도 사실 법규를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보기 전에는 물론 면허시험 치려고 법규를 잠시 보기는 했지만 거의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일종 보통인데 제가 7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그런 거 안 보고 대충 그냥 상식으로 풀어가지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이게 주차 정차의 개념을 이렇게 딱 정의 내렸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차 정차는 우리가 시동 끄지 않고 시동을 켜놓으면 정차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게에 살 거라고 잠시 시동 켜놓고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 때 정차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은밀히 말하면 차에서 떠나고 바로 즉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주차 개념이 되겠죠. 조문상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되는데 일단 이거 주차 정차 개념은 정리를 좀 잘해서 보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분, 4분, 5분은 3분, 5분, 7분이죠? 정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몇 분입니까? 5분이죠. 그렇죠? 5분입니다. 그래서 5분 이게 시험 문제에서 그동안 그 앞에 복원된 문제 얘기하면 그동안 그 앞에 기출문제에서도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이거는 11번은 우리 교재로 치면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적어놓고 한번 가보실까요? 6페이지 가서 보시면 6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주차 및 정차라고 했고 박스 있죠? 실제 다시 이야기하지만 실제 법조문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있지 않고 그냥 쭉 서술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 눈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수험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박스로 도표시켜놨죠?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있는 주차라는 개념과 정차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책을 서면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니까 강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는 게 또 강사의 역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문을 그냥 쭉 해놓지 않고 그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조문이 될 만한 것들을 약간 굵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다 뭐까지? 밑줄 쳐놨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실 때? 평소 때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씻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해서 이렇게 읽는데 실제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뭡니까?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 그거죠? 그럼 이거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키워드로 잡아놓고 밑줄 쳐놓은 거 굵게 쳐놓은 거 있죠? 이것만 딱딱 읽으면 1년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잖아. 그래서 제가 이건 다른 책에서는 없는 시도들입니다. 시중에 도로교통 책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짜질구리하게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거에 대부분 다 그냥 조문을 나열해 놓고 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키워드, 어떤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지 사실 군더더기 있는 단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군더더기 떼버리고 우리는 뭐야? 키워드 잡혀 조금 주차하면 물론 평소 때는 찬찬히 한 번씩 다 보는 거지만 시험치기 직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하면 뭐만 봅니까? 계속해서 정지 또는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가지 말만 봐두시면 훨씬 더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반으로 줄어들죠.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먼저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야? 제가 잘 차려놓은 밥상 뭐예요? 요리만 잘해서 그냥 만날게요. 요리도 다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기만 하면 되죠? 잘 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을 보시고 그럼 정차도 보세요. 정차는 키워드 뭐 찾으면 되겠습니까? 5분 이거 키워드 잡으면 되겠습니까? 5분 찐하게 동가름이 그럼 그렇게 해두면 아 시험 문제에서 그리고 가끔씩 장난을 칩니다. 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5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5분까지는 됩니다. 5분까지는 되죠? 그래서 초과하고 이상, 이하, 미만 요런 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가끔씩 그렇게 짓궂게 하는 부분인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런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 되겠다? 5분이라는 숫자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주차, 정차라는 말을 이렇게 특별히 개념을 정의를 내리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그거죠? 나중에 보면 우리가 주차금지구역하고 주정차금지구역이 구분됩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죠? 그러니까 주정차금지구역은 주차도 금지되고 정차도 금지되고 반면 주차금지구역은 뭐야? 주차는 안 되지만 정차는 허용이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같이 연계해서 보지만 제가 수업을 첫 시간에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연계돼서 나간다 이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봐두시는데 저 뒤에 뒤에 가서 보시면 교재 39페이지 보실까요? 교재 39페이지 보시면 39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정차 및 주차의 금지 32조가 있죠? 33조 주차금지장소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까고 밑에 까고 이게 아주 출제 단골 연계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아주 늘 잘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문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박스로 처리했죠? 그리고 역시 같은 폐메시죠? 모든 조문 다 밑줄 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핵심 키워드 그래서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그리고 보도 그리고 그 밑에 5미터, 10미터, 10미터, 10미터 그리고 특별히 지정한 경우 반면에 그 밑에 주차금지장소 터널 한 달위 그리고 3미터, 5미터 이런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3미터, 5미터 2번, 3번은 밑에 보니까 화재, 소방, 소방, 소방이니까 주로 뭐야? 소방 관련되는 게 키워드와 잡혀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건 또 곧 보게 될 겁니다. 곧 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주차, 정차의 개념을 우리가 딱 구분을 해놓는 이유는 나중에 주차금지장소하고 주정차금지장소 이것을 구분해서 시험 문제 내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32조, 33조 전문은 특별히 중요한데 다만 우리가 숫자를 외울 때 이게 몇 종가 이건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32조다, 33조다 그건 안 외워도 되지만 그 밑에 있는 숫자들은 숫자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곧 또 보게 될 겁니다. 곧 보게 될 거니까 그런 점을 고래서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6번, 6페이지에 따라서 보시면 주차와 정차라는 개념은 그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12번 문제 볼까요? 12번, 자동차의 운행속도 운행속도, 속도 관련된 것도 아주 단골이죠. 제가 2014년도 서울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는 이유는 서울시 문제가 이게 도로교통법의 중요한 테마들이죠. 중요한 테마들을 다 골고루 핵심적인 테마들을 다 핵심적인 테마들을 잘 전국을 찔러서 출전하는 아주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서울시 문제를 풀어보는데 속도적으로 그럼 우리도 도로교통법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작을 하겠지만 도로교통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이거든요. 안전 1조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결국은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이 좋으면 안전을 좌우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속도죠.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관련되는 것은 속도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외워야 되는데 그런데 속도 그런데 운행속도는 교재를 가서 보시면 우리가 속도 관련된 것은 교재의 34페이지죠. 우리 교재 보시면 30... 아, 작년 교재구나. 거기 보시면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28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등의 속도죠. 그런데 자동차 등의 속도는 법률 규정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법학을 여러분들이 전공을 안 하셨는데 법의 체계가 법률이 있고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거죠. 국회에서 제정한 것이고 용어니까 이거 그냥 편하게 들어둡시오.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령자가 들어있죠. 이거는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행규칙은 부, 각 부장관이 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은 우리가 정보조직법상 행정안전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거든 그리고 이제 부정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령 행정자치부령인데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행정안전부령이죠. 이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법조문이 좀 더 디테일한 거죠. 그러니까 법률규정에서 정하려고 했더니 입법부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이러이러한 것은 누가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네가 정해라. 그래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시행령으로 밀어놨어. 이러이러한 것은 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론 이제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나 일선에 있는 뭐야 실무책임자들하고 이제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부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규칙은 좀 더 정밀한 것 그런데 시행규칙의 대부분은 조금 이렇게 기술적인 거죠. 서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수험에 있었던 중요한 부분이 좀 떨어지지만 몇몇 가지는 법률규정보다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속도 시행규칙 12조 19조 역시 마치 몇 조 몇 항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이 시행규칙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역시 시행규칙 12조 1항을 직접 찾아보시면 이렇게 도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표화되지 않고 그냥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읽었지만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게 잘 없어. 그걸 제가 이렇게 도식화 시켰고요. 도식화 시켰는데 그럼 예를 들어 일반도로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 이상 2차로 이상 그리고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도로 이건 보통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도로 그 밑에 보니까 가업부터 카까지 있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신설 고속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좀 이렇게 마지지 못하든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꾸불꾸불 터널 공사를 좀 덜 하고 해갖고 최대한 피해가려고 공사비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데 요즘 신설되는 고속도로는 뭐야 공사 기술들이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터널로 바로 직선을 끄워버리죠. 그러니까 뭐한 거야 도로 상태가 훨씬 더 좋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상향 조정해놨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100km죠. 그런데 이거는 120km인데 다만 경찰청장은 뭐야 120km인데 법으로는 시행규칙은 120km인데 경찰청장이 야 그거 120km 조금 높다 그래서 10km 낮춰가지고 현실적으로는 110km죠. 그래서 우리가 중부 내륙 라든지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통영 거기 있나 대통은 아직 없구나 그래서 중부 내륙선이나 이런 데는 110km까지 상향 조정이 되죠. 다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걸 보니까 고속도로 어느 구간이 110km인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제시는 해놨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편하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그 위에 있는 박스가 중요한데 이거를 최고 운영속도 그리고 최저속도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이건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외우느냐 그냥 보고 눈으로 보고 읽고 보고 외우고 읽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제가 외우는 요령 나중에 수업시간에 확인하겠지만 첫 시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야 되는데 일단 보니까 공통된 것 하나를 딱 잡단 말이죠. 뭐냐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고속도로의 경우는 고속으로 주행을 해야 되니까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편도 1차로 2차로 그리고 경찰 측정인데 매시 50km죠. 그럼 일단 매시 50km 거기에 되는 거 그거 외곽에다가 이렇게 크게 형광펜이 나는 것들로 테두리를 쳐 드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매시 50km 그거를 외곽에다가 형광펜으로 테두리를 쳐두시면 일단 뭐하는 하나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일단 어디든지 뭐 몇 차로든지 상관없이 최저속도는 몇 킬로 50km다. 요거를 먼저 베이스로 하나 딱 까는 거예요. 그죠. 그걸 깔아놓고 고속도로는 최저속도 최저속도 50km죠. 요거는 그냥 통일되어 있으니까 몇 차로인지 상관없이 최저속도 50km 시속 50km 이상 그렇게 때 매시니까 이제 시속이죠. 요거를 먼저 베이스를 깔았고 나머지를 보는데 그런데 일반도로 1차로 그 다음에 60km 최저속도는 제한이 없죠. 편도 2차로 이상이죠. 80km 제한이 없죠. 자동차 전용도로 매시 90km 최고속도 그 다음에 최저속도는 30km 요렇게 되어있죠. 근데 요거를 개별적으로 외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걸 제가 두 문자로 뽑았습니다. 두 문자로 뽑았죠. 그래서 그거는 앞에 박스 앞에 여백이 좀 있죠. 박스 앞에 여백이 어떻게 적어두시나 요렇게 적어두시면 되죠. 1 1 6 1 2 8 그 다음에 자 9 3 요렇게 한거죠. 그리고 고 1 8 고 2 100 그 다음에 이거는 고3은 아닌데 고1 고2니까 우리가 지금 라임을 살리려고 고3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고3 102 그죠. 그러니까 1 1 6 1 2 8 자구3 그리고 고1 8 고2 100 고3 102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화물차 그죠. 화물차인데 등치가 큰 차들 있죠. 특수차라든지 그리고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요런 것들이죠. 요런 것들은 속도를 조금 더 줄이기 때문에 뭐냐 요거는 80 그 다음에 여기는 90 요렇게 되겠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두 문자로 기억하느냐 116 128 좌구3 그리고 고1 8 고2 100 고3 이건 3차로 이상으로 하지는 않고 라임을 살리자고 제가 고1 고2 고3 요렇게 했지만 뭐하는 것이죠.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거죠. 조문상으로는 100이 현실적으로는 110 요렇게 되죠. 120 110이죠. 그래서 이걸 몇 번 중얼중얼 입에 익히는 거죠. 그래서 그 박스도 이것저것 군더더기 다 떼어버리고 결국 두 문자로 뽑으면 요거죠. 다시 116 128 493 자동차 전용도로는 최고속도 최저속도 두 가지 다 있죠. 그리고 고1 8 고2 100 고3 100 이것도 우리가 따져보면 일반 도로는 60km이지만 고속도로는 좀 더 속도니까 20km 더 추가한다. 요렇게 연계해도 되는데 그는 연관성보다는 그냥 몇 번 입에 익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놓고 문제를 보실까요? 문제를 보시면 12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 운행 속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편도 2차선 사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출제하시는 분들도 차선 개념과 차로 개념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거죠. 사실 2차선이라는 개념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2차로가 되겠죠. 2차로 편도 2차로인 일반도로에서는 2차선이라면 차선은 라인을 말하는 것이고 차가 다니는 길은 차로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차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명칭 자체는 우리가 정확하게 쓰려면 2차로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도 2차로인 일반도로 우리가 1, 2 뭡니까? 1, 2, 8인데 90km니까 틀렸죠? 2번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일단 뭔지는 보겠는데 고속도로는 차로에 상관없이 뭡니까? 다 50km 최저속도는 50km 그거 하나 딱 하니까 정답은 2번이 바로 나오죠? 그런데 3번도 보시면 자동차 전용도에서 최고속도는 자 뭐였습니까? 자 9, 3이었으니까 90km죠? 그런데 100km 틀렸죠? 그럼 4번 편도 1차선은 고1 고1은 뭐였습니까? 고1 8이었죠? 고1 8이었는데 뭐야 100km 틀렸죠? 그러면 일반 도로 1, 1 뭐가 되겠습니까? 1, 1 6이잖아? 80km죠? 틀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요거만 머릿속에 딱 기억해두시 문은 이제 몇 가지가 더 요게 연결되기도 하고 몇 가지 더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 두 문자로 기억하는 요 주문 몇 번 외우면은 요 문제는 풀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박스나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 도표를 박스로 만들어 놓겠는데 실제 시행규칙 조합문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안 돼 있고요 이걸 학원 선생님들이 일부 학원 선생님들이 몇 번 분들은 이렇게 박스를 하는 경우인데 그걸 더 제가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 요렇게 만들어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도 이야기를 하면 요걸 중얼중얼 두 문자로 기억해 보시면 속도 문제는 요걸로 다 풀리는 거죠? 물론 속도는 이제 기암관계에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로 13번에 바로 나오죠? 속도는 우리가 요게 이제 기본이죠? 기본인데 그러니까 11번과 12번과 13번이 문제가 따로 있는데 문제를 내기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내는 거죠? 속도를 우리가 뭐해야 하는가? 감속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감속운전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건 우리 교재에서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나옵니다. 29페이지죠? 29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 감속운전 해야 될 상황은 기상상태가 안 좋았고 외부 환경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100분의 20을 줄여야 될 경우 100분의 50 반으로 줄여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20으로 줄여야 될 상황 50 반으로 줄여야 될 상황인데 이건 또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키워드죠. 일단 비오면 노면이 젖죠? 100분의 20으로 줄여야 돼. 제한속도가 있는데 그걸 다시 100분의 20으로 줄여야 되고요. 눈의 경우는 20mm죠? 20mm 20mm 미만일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20mm 미만이 될 때는 20 20 20이죠? 그리고 100분의 50은 이거는 이제 가시거리 100m죠. 가시거리 보통 편의사 가시거리 100m 이내죠? 100m 이내가 되겠다. 가시거리 100m 이내다. 그러니까 비, 눈, 안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폭우, 폭설, 안개인데 떼버리고 가시거리 100m죠? 100m 이내일 때는 100분의 50 반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순서대로 합시다. 순서대로 합시다. 순서보다는 이거 이런거죠? 20mm 밑이면 미만이면 뭡니까? 100분의 20이지만 20mm를 넘어서죠? 이상이 되죠? 이상이면 100분의 50 반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빙판길 얼어붙는 거죠? 빙판길 표현은 얼어붙은데 빙판길이라고요? 빙판길 이럴 때는 반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편도 2차로인 일반 도로에서 비가 내렸을 때 제한속도는 편도 2차로니까 1, 2, 8이죠? 8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비가 내렸다 100분의 20이니까 8에 2, 8, 16 16을 빼면 64km 이런 식으로 결합된 문제죠?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가시거리가 비, 눈,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에다 그러면 3차로는 이거 아닙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이것만 아니고 2차로 이상이니까 뭐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속도로가 편도 1차로인 고속도로는 거의 뭐 잘 없죠 대부분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뭐가 있습니까 주행도로하고 추월도로 앞지르기 차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2차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고의 그런데 2차로 이상이기 때문에 3차로 4차로 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된 거죠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에서 비, 눈, 안개 등이 내려가지고 뭐입니까 가시거리가 100m이겠다 그러면 고의 100이죠 그런데 가시거리 100m니까 100에 반으로 주니까 50km 최고속도 50km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합되는데 바로 고 밑에 문제가 그거지 않으세요 보세요 제한속도가 60km 도로의 노면에 눈이 20mm 미만 쌓였다 뭐 줄여야 100분의 20을 줘야 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그냥 바로 60km 줬는데 조금 더 교수님들이 출제자가 조금 된다면 편도 60km 바로 60km 바로 제시했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면 무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100분의 20 이것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20mm 미만일 때는 100분의 20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출제를 할 때 조금 더 세련되게 한다면 뭐까지 이것을 주고 이것까지 결합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속도는 무조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문자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조금 그건 뭐야 그러니까 60km 120mm 미만이니까 100분의 20 그럼 딱 뭐를 줘야 됩니까 60km의 100분의 20이니까 6이 10이네 6이 10이니까 아까 제가 10살을 했는 6이 10이니까 12를 빼면 48km 이런 식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12번 13번 이것은 자동차에 있어서는 뭐야 속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속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교통 벗겨서는 속도 중요하기 때문에 늘 나온다고 봐도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파트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 긴급자동차 이것도 무조건 중요합니다 긴급자동차도 우리가 운전 보통 이제 운전직이 이렇게 정규시험으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치는 경우가 최근에 이제 한 2, 3년 정도 이것도 이제 운전직도 이렇게 이제 직렬로 구분해가지고 했는데 과거에는 아름아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방에서 이제 소방 긴급자동차가 모르는 상황들 그렇죠 그래서 아름아름 쳤었는데 그런데 이 긴급자동차는 출제할 끈덕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맞는데 이제 그 점을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곳곳에서 특별 취급을 받는단 말이야 속도 안 지켜도 되고 왜 상황이 긴급상황이니까 차로 안 지켜도 되고 고속도로 같으면 갓길도 뭐야 통행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이런 것도요 긴급자동차가 나오면 다른 차들은 다 비껴줘야 되고 일시정지할 때 일시정지 안 해도 되고 끼어들기도 되고 각종의 이제 나중에 또 긴급자동차는 별도로 제가 한번 다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되는 게 긴급자동차의 개념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교재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긴급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긴급자동차가 그런데 긴급자동차도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긴급자동차는 본래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는 본래 긴급자동차 세 가지 패턴이죠 본래 긴급자동차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야 긴급자동차가 되는 경우 그리고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게 있는데 본래 보통 긴급자동차는 셋 다 긴급자동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시험에 따라서는 긴급자동차의 성격을 다시 구분해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봐둬야 되는데 구분해서 봐둘 필요가 있는데 본래 긴급자동차는 그게 보니까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우리가 굳이 안 넣어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두 문자로 뽑았죠 소구혈 이렇게 했죠 소구혈 이렇게 본래 긴급자동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시행연규정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두 문자로 경, 군, 수, 교, 또, 경 소구혈 경군, 수, 교, 경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스토리 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몇 번 입에 중얼중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약간씩 굵게 굵게 냈죠 그래서 소구혈 경군, 수, 교, 경 근데 굳이 우리가 특징을 본다면 우리가 공무원들 중에 조금 뭐 험하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좀 위험직종 내지는 험한 직종들 있죠 그러면 소 경, 경찰이죠 그 다음에 군 군에서 우리가 유도 그러니까 헌병차량도 있잖아요 작전상 그렇죠 작전상 행군을 한다 작전을 한다 그러면 교통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뭡니까 군대에서 뭡니까 유도하는 차량도 있죠 그리고 수 수사용 차량이죠 수사용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야 경찰 차량이 수사용이도 있지만 경찰 중에서도 뭐야 검찰도 뭐가 있습니까 검찰 수사관들이 뭐야 범인 잡으려고 긴급 출동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뭐야 평소 때는 가다가 뭐야 긴급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평소에 가다가 뭐야 긴급 상황이 되면 경광등 위에다 켜고 출동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은 본래 긴급장터 굳이 특별히 지정을 받지 않다도 본래 긴급장터 수사 그 다음에 교 교정이죠 그게 세 가지가 있죠 교도소 소년원 보호가 차수인데 핵심적인 건 교도소 하면 다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도소 그 다음에 경 경호죠 경차 그러니까 경군수교경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의 직무들 중에서 좀 위험직종이나 좀 험한 흐름하는 3D죠 3D 업종이 있는 것들에 그 업종이 있는 분들이 오는 차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긴급자동차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긴급자동차 별도로 뭐 할 필요 없어 신청이나 지정을 할 필요가 없는 원래 긴급자동차죠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신청 또는 지정인데 보통 작업용 차량들이 많아 응급 작업용 차량이 많은데 다만 이것도 제가 두 문자로 전전전 라이머스 순서는 조금 책에는 순서 아닌데 제가 전전전 도미노 그러니까 전전전 세 번 하는 게 입에 잘 익죠 그래서 순서를 약간 바꿨지만 전전전 도미노 이렇게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전 밑에 보니까 했죠 전기 가스 그 밖의 공익사업인데 응급작업 주로 이제 작업용들이 있죠 긴급작업 응급작업용 근데 전기죠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인데 긴급예방복구죠 그 다음에 도 도로관리 응급작업을 위하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관리는 도로공사가 하고 있거든 도로공사에서도 뭐야 도로복구작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영하는데 그것도 긴급자동차죠 다만 이거는 그냥 긴급자동차가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춰서 지방경찰청장한테 신청을 하면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을 해야 긴급자동차가 되는 경우죠 그리고 전 전신전화의 응급작업 그리고 우 긴급우편이죠 일반우편 말고 긴급우편인데 그냥 두 문자로 우 를 뽑았죠 그리고 전 전파감시험무죠 그러니까 순서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전민 도 전모 우 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전전 이게 이거니까 약간 제가 순서를 바꿨지만 두 문자로 뽑아주셔서 전전전 도민 우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마지막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것은 유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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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경찰용 그리고 저 유도되는 유도되는 그런데 뭐냐 하면 긴급자동차에서 경찰용 긴급자동차에서 유도되는 차라 그러니까 외국 원소 들여온다 이런 중요 인사들이 지방에 뭐입니까 방문한다 경찰이 특별히 사이트카로 이렇게 뭐해줍니까 호위해주는 거죠 그러면 경찰용 긴급자동차에서 호위되는 차도 뭡니까 유도되는 유도되는데 두 가지 이거는 경군이죠 경군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경찰용 긴급자동차에서 유도되는 차 국군 및 주한미군인데 뭐 주한미군 이런 것도 볼 거고 그냥 군인 하면 되겠죠 유도되는 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위급이죠 생명위급 생명이 위급한 경우죠 그 다음에 수혈이죠 생명위급이니까 그 다음에 수혈이죠 수혈이란 수혈을 위한 혈액 호수님 혈액은 위에 있는데 이거는 혈액을 전문적으로 뭐하는 차량이고 혈액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차량이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산골짜기에 산골짜기에 뭐가 있습니까 긴급환자가 생겼지 그러면 이제 택시기사분들이 긴급 물론 이제 119가 출동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그렇게 하게 해도 상황이 긴급하니까 뭐한 거예요 택시기사분이 뭐하는 겁니까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싣고 뭐하는 겁니까 쌍깜빡이 캐고 운행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그 택시도 뭡니까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수액 혈액 수액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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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은 뭐입니까 구급차나 인인차가 출동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럴 또 시간적인 없는 아주 더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는 뭐합니까 일반 차량도 뭐할 때 수혈을 수혈을 위한 혈액을 긴급히 운송할 필요가 있을 때는 뭐로 간주된다 긴급자동차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문자로 보시면 되죠 소구혈 경군수교경 전전전 도미노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도되는 경군 생명위급 수액 혈액 이렇게 했죠 수혈 혈액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약간씩 굵게 이렇게 했죠 바로 눈에 확 띄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중에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평소 때는 뭐하는 거예요 하나씩 찬찬히 지문을 꼼꼼히 보는 게 목표지만 시험치기 직전에 우리가 빨리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그냥 조문을 쭉 읽고 사실 법령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법을 그냥 평면적으로 밋밋하게 읽고 그냥 외우려고 하는데 물론 뭐 그것도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도 있지만 제가 한 요 패턴대로 처음부터 딱 모자 보면 키워드 잡고 그 다음에 그걸 두 문자로 뽑은 다음에 자꾸 되새기면 시험 칠 때는 이런 게 반복할 수 있는 게 반복해서 학습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는 작업 조는 작업들은 제가 강의를 위한 일종의 수험에 강의를 위한 여러분들이 들은 팁이죠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부담을 줄이면서 외울 수 있죠 전전전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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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소방차 구급차 소구혈이죠 두 번째 2번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 경 경군수교 경 경호원부가 되겠죠 3번 교통경찰 오 선생님 경찰인데요 교통경찰관 이게 남은 함정이라고 판 거죠 경찰관 타고 있다고 해서 다 긴급자동차는 아닙니다 경찰이 뭐를 위한 거예요 긴급상황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사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했죠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 업무니까 단순히 경찰 타고 있다고 해서 다 긴급자동차인 건 아니죠 정답은 3번 다음 4번 수사기관의 자동차 경군수 수사기관이죠 범죄수사에 사용된 자동차 5 혈액공급차량 소구혈이죠 그래서 요거 물론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문제를 긴급자동차와 관련되는 문제는 늘 잘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조문에서 곳곳에 다시 등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다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해서 자료로 나눠 드릴 건데 그 부분을 고려하기 위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잘 보시면 되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15번 그래서 13번 정답 3번 15번 다음 중 운전자가 일시정지할 장소 자 그럼 일시정지하고 비교되는 개념은 뭐죠 수험에서 비교된 것은 서행하고 일시정지 아까 우리가 개념에서 이야기했는데 6페이지 한번 다시 보실까요 6페이지 보시면 주차하고 정차가 라이벌 관계죠 서로 주정차와 비교하는 건데 그 밑에 보시면 서행 앞지르기 일시정지인데 서행하고 일시정지가 또 비교되는 개념이에요 개념은 일단 아주 간단해 서행은 서서히 서는 그러니까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거죠 일시정지는 바퀴를 세워야 돼 일시적으로 완전 정지죠 바퀴가 완전히 서야 돼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서야 되죠 그러면 개념은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서행과 일시정지는 역시 일시정지 서행은 도로교통법 조문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등장을 하는데 대놓고 비교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서행과 속도 관련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행과 일시정지는 서행장소와 일시정지장소를 시험 문제에서 곧잘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아까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15번 38페이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죠 서행장소와 일시정지할 장소인데 서행할 장소가 외워야 돼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일시정지장소 1번부터 2번 1번 2번 있죠 요거를 외우셔야 되는데 근데 서행할 장소는 제가 요렇게 표시 서행장소는 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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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요렇게 그림으로 옆 왼쪽에 살짝 그려주세요 서행장소는 서행장소는 십자 S자 그리고 요렇게 산입니다 산이라고 표현해 산에 땡땡 요렇게 해놨죠 그럼 뭐냐 그럼 일단 우리가 교통에 아까 도로교통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안전의 위협이 되는 가장 뭐야 빈번히 안전위협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야 차와 차가 만나는 선 차로와 차로가 만나는 거 우리가 교차로 라고 하죠 교차로에서 어떻게 다른 차로에서 어떤 차량 다른 차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서야 돼 좀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본능적으로 운전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법에서 특별히 서행장소로 규정이 되는 거죠 십자야 교차로가 되겠죠 그리고 S자 도로에 구부러진 부분이죠 속도 때문에 위험해 할 수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뭐입니까 요기에 고갯길에 그러니까 고갯마루죠 고갯마루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넘어서면 반대편의 차량상태가 운전 도로교통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속도를 줄여가야 되겠죠 그리고 가파른 비탈길에 내리막은 가속도가 붙으니까 서행을 해서 줄여라 그러니까 십자 S자 요렇게 하면 땡땡 하면 요게 서행장소 머릿속에 그려지고 읽으면 훨씬 더 쉽죠 마지막 5번은 특별히 뭐야 지방경찰청장이 여기서 서행할정서 서행 이렇게 교통 표지판으로 붙어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거는 상대적으로 특별지정이다 그러니까 그걸 특별히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틀리게 나오거나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기억해 두시고 충분하죠 그래서 십자 S자 요거 요거 기억하면 되겠죠 반면 일시정지는 더 조심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퀴가 완전히 일시적으로 완전 정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일시적으로 완전 정지다 그럼 이건 뭐냐 십자에다가 추가되는 거죠 교통이 빈번하거나 교통이 빈번하거나 교통이 빈번하거나 좌우를 확인할 수 없죠 좌우미확인이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상황 이해 되겠죠 순서대로 알고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좌우미확인 좌우미확인이죠 좌우미확인 그리고 교통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이때는 교차로에서는 이때는 서야 돼 서행에 거치면 안 되고 서야 되겠죠 일시적으로 정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타 지정한 경우죠 일시정지하라고 특별히 교통표지판을 정해가지고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정한 장소 요거는 일시정지 장소죠 그러면 역시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게 시험제에 잘 나오거든요 밑에 보니까 운전면허 도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 아 그리고 교차로는 당연히 앞에 전제가 뭐입니까 교통정리가 없다 교통경찰관이 없거나 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신호지시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안 해도 다만 신호에서 적색등이면 서야 되는 건 신호등에서 지시하고 있는 거지만 신호등이 없는 걸 당연한 전제로 까는 거죠 그래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그 다음에 교차로죠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S자죠 고갯마루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분 비탈길의 내리막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뭐 장소입니까 일시정지 장소가 서행 장소가 되겠죠 반면 교통정리 없는데 좌우 확인하셨거나 교통이 빈반한 점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안 외워도 뭐야 우리가 운전할 때 조금만 상식만 조금만 이렇게 뭐야 상식만 있으면 쉽게 찾을 수는 있지만 다음은 수험이라는 측면을 항상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38페이지에 있는 서행과 일시정지 장소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죠 됐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안전의 저해를 가져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됐고 다음 16번 다음 중 앞서가는 차 앞지르기 이것도 단골 테마죠 앞지르기는 왜 또 주의하냐 앞지르기 할 때 대체적으로 속도를 가속하잖아 그리고 속도를 가속하고 또 뭐합니까 차로의 변경이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할 수 있어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상황이니까 앞지르기에 관련되는 조문도 꽤 상당히 도로교통법에 곳곳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다만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앞자의 어느 쪽 앞차의 좌측이죠 좌측 왼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지르기 옳은 것 앞자의 좌측으로 도로교통법 조문을 잘 몰라도 사실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번입니다 그런데 2번 위험 방지를 위해 앞차가 정지 중일 때 이거는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시기가 되겠죠 위험 방지에서 앞차가 서행 중일 때 이것도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상황이야 4번 다리 위에서 앞지르기 다리 위는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장소죠 교차로 다리 위 이런 경우 터널하는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장소죠 5번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앞차의 좌측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머릿속에 시뮬러션을 걸어보면요 앞차의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좌측에 또 나란히 붙어있잖아요 그 앞지르기 하면 뭐해야 됩니까 2단 앞지르기 차로를 두 개를 바꿔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지 그래서 이거는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금지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은 일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이것도 앞지르기 금지식이 앞지르기 금지장소 특히 장소는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교재 보시면 32페이지에 보실까요 32페이지에 보시면 앞지르기의 금지식이 앞지르기의 금지장소죠 금지식이는 우리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외우더라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그런 부분을 1번 보면 1번의 1번이죠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요게 되겠죠 아 그리고 그 앞페이지부터 먼저 볼까요 앞페이지부터 보시면 그 31페이지 보시면 앞지르기의 방법이죠 앞지르기의 방법 앞차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추월하려면 그죠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라 이거 먼저 전제를 깔아놓고 있죠 앞차의 좌측 다만 앞차의 우측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자전거 자전거는 속도가 좀 떨어지잖아 왜 어떤 거 없이 자전거냐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의 차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는 도로로 인도로 가면 안 돼요 인도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법에서 말하는 정식명칭은 보도야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인데 자전거는 차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차기 때문에 보도로 가면 도로교통법 원칙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어디 차로로 가야 되거든요 차도로 가야 돼 차도로 가야 되는데 속도가 높지 못하니까 자전거는 어떻게 합니까 앞찌를 때 앞차의 우측으로 가는 경우죠 예외인데 시험점으로 보는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앞찌르기 할 때 뭐하라는 것이요 방향지식 다음편에 넘겨보시면 방향지식이 등화 경험기 앞찌르기 할 때는 우리가 뭐해야 됩니까 내가 앞찌른다는 것을 앞차한테 인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방향지식이 그리고 클락션 그리고 경험기죠 클락션을 가볍게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 보면 심리적으로 그렇잖아 앞찌르면서 빵빵거리고 괜히 열받아가지고 경쟁 붙는데 뒷차가 클락션을 가볍게 올려주고 가는거 이거는 오히려 법대로 잘하고 있는거죠 전혀 기분 나빠 할 일이 아닌데 또 우리가 또 쓸데없이 또 오기가 생겨서 사는 경우도 그 짜리죠 어쨌든 그게 되고 그리고 앞찌르기 방향금지죠 뒷차가 앞찌르는데 괜히 같이 속도를 높이 하거나 자기는 뭐할 마음도 없는데 앞찌르기 마음도 같이 차로를 바꾼다든지 해서 하면 안된다 이런것들은 굳이 조문을 안 넣어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조문 우리가 실제로 운전하는거에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음은 시기죠 금지 시기죠 좌측에 나란히 가고 있다 또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찌르고 있거나 앞찌르려고 하는데 나도 같이 앞찌르려고 하면 두 대가 동시에 뭐하는 상황이야 앞찌르기 하는 상황이니까 위험하잖아 이거는 하면 안되는거죠 두번째는 이법이나 이법에 따라 명의에 따라서 정지서행하고 있죠 경찰이 뭐야 정지서행시키는데 거기다가 앞찌르기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두번째 경찰국문 지시 또는 위험방지 정지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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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서 정지서행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앞찌르기 하는건 안되기 때문에 앞찌르기 하면 안되는 장소가 되겠죠 아 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앞찌르기 금지 장소죠 이거는 시기하고 장소를 구분해서 시험문제 틀리게 내지는 않았던 같습니다 그동안 기초 문제를 전체를 쭉 보면 금지 시기다 틀렸다 금지 장소다 금지 장소다 틀렸다 금지 시기다 그렇게 구분해서 시험문제는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전체를 한 묶음 봐도 되겠죠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그리고 도로에 구부러진 부근 고갯마루 내리막 뭐하고 거의 겹칩니까 교차로 구부러진 부분 고갯마루 내리막 뭐죠 서행장소하고 겹치죠 근데 그다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터널 안과 다리 위 터널 안과 다리는 어디서 한번 등장합니까 이게 비슷한데 어디서 본 듯한 것들이 막 있거든요 이거는 주정차금지 장소다 주차금지 장소다 터널 안 다리는 그죠 그게 다 헷갈리죠 주차금지 장소입니다 우리가 생각 터널 안은 주차금지 그럼 정차는 되냐 적어도 법적으로는 됩니다 물론 이제 터널 안에 뭐야 입구 진입부에 주정차를 금지한다 특별한 교적 표지판을 모르겠는데 표지판이 없는 터널 안 같으면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눈에 익었는데 살짝살짝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출제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걸 귀신같이 잘 안단 말이야 교재 39페이지 보십시오 39페이지 보시면 터널 안과 다리는 주정차금지 장소가 아니라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이 되어있죠 아까 보니까 주차금지 장소 밑에 터널 안 다리이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또 제가 한번 교통정리를 해드릴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첫 시간이니까 문제가 나오는 패턴들을 그냥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고 하는 것보다 문제를 보면 대충 문제가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친다 근데 서울시 특별시 문제를 제가 잡은 이유는 제일 중요한 테마들을 골고루 다 다룬 가장 스탠다든 가장 모범적인 문제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꼭 첫 시간에 첫 시간에 꼭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그런 취지이니까 그걸 여러분들 이해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16번 정답은 쉽게 찾았지만 어쨌든 뭐하고 뭐 앞지르기도 중요한 테마다 됐고요 자 17번 밤에 도로에서 차를 마주보고 진행할 때 등화주장 이것도 생각해봐 이거는 굳이 법 몰라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죠 마주보고 한다 1번 전조등 밝기를 줄여야 되겠죠 반대편 차량의 시야를 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됐죠 불빛 방향을 상향하향 반복한다 이거 상당히 거슬리는 행위잖아 하면 안 되죠 3번 불빛 방향을 아래로 4번 전조등을 잠시 꺼두는 것 5번 하향 유지 뭐 이런 것들은 뭐야 바로 하는 거죠 상하향 반복하는 건 안 되죠 물론 이제 앞차가 졸업운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일종의 상당한 앞차한테 주의를 주기 위해서 상등 하향등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마주보고 할 때는 더더욱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2번 뭐 이건 쉽습니다 다음은 18번 1종 운전면허 또는 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여기 키워드는 후천적 신체장애죠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검사 우리가 운전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야 적성검사죠 적성시험입니다 사실 발급받을 때는 적성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그냥 일상적으로 적성시험하면 뭐예요 내가 운전의 소질이느냐 이걸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성은 거의 대부분 다 내용은 신체검사입니다 신체검사 근데 신체검사인데 공식적인 명칭은 신체검사가 아니고요 적성시험이죠 적성시험인데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는 발급받을 때는 적성시험이죠 발급받을 때는 적성시험 근데 쉽게 말해 내용은 다 신체검사야 시력검사거나 청력검사거나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갱신을 하죠 면허를 갱신한데 갱신은 우리가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이게 몇 번 개정이 되었었거든요 10년 주기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7년이었는데 7년이 너무 짧고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다 보니까 적성검사 기간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게 곧짜리 있거든 그러면 또 검사기간 지나서 1년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취소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운전자들의 불만을 반영을 해갖고 10년으로 적성검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갱신을 하죠 그래서 갱신 10년 중이죠 물론 이제 연세 있는 분들 아니면 시력이 한쪽 시력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5년 3년 이렇게 있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은 적성검사 10년 갱신은 10년이죠 갱신할 때 뭐를 봤냐 정기적으로 적성검사 왔죠 그 사이에 뭐 할 수 있으니까 신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시야를 잃을 수도 있고 또 정신병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검사하는 게 정기적성검사죠 근데 정기적성검사는 다 받는다 아니다 정기적성검사는 1종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종류에 따라서 1종만 받고요 2종은 다 받지는 않습니다 2종은 누가 받느냐 정기적성검사 고인분들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만 나머지 일반 2종은 정기적성검사의 대상이 아니고요 1종만 되고요 2종은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는데 정기적성검사 하는데 근데 10년까지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데 뭐 하는 것이야 요 사이에 뭐 할 수가 있는 것이야 10년이 안 됐는데 예에서 교통사고 일어났고 양파를 잃었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면허결격사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뭐입니까 정기적성검사가 아니라 수시적성검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적성검사를 받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갱신할 때 받는 건 정기적성검사지만 뭐야 글자고도 수시죠 수시 그걸 키워드로 보면 후천적 신체장애죠 그러니까 신체장애인데 뭐 이건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면허 발급받는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상황이 되는데 면허 발급받는 상황에서 나오는데 교재를 일단 먼저 보시면은 면허 발급받을 때 시험 칠 때 일단 7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교재 78페이지 한번 가서 보십시오 78페이지 한번 면허결격사유가 있죠 이 결격은 처음부터 뭐입니까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일단 나이죠 18세 원동기 16세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질환 신체장애 양팔장애 마약증동사 이러죠 우리 일종 대형이잖아 우리가 면허 운전직 시험처럼 일종 대형 면허인데 그건 특히 또 한 살 더 많아야 돼 그리고 운전 경력도 몇 년 1년 이상 있어야 되겠죠 처음부터 바로 초보가 대형 면허나 특수면허 원천적으로 힘들죠 다른 면허 가지고 있다가 1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면허결격사유죠 그러면 면허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뭐합니까 검사하는 게 80페이지 보시면 발급받을 때 다음 페이지 보시면 80페이지 보시면 면허 받을 때 적성검사죠 이거는 적성검사 적성시험이야 정확하게 적성시험이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 다 보면 신체검사죠 시력 그 다음에 우리가 색깔 구분해니까 생명검사 이런 것들 색채 색약검사하는 거죠 청력 이런 것도 있죠 다만 청력은 뭐야 이종은 청력에 상관없어 근데 일종 대형이나 일종 특수는 청력이 일정기준 미만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청력검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적성검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면허증을 갱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84페이지에 보십시오 84페이지에 보시면 면허갱신이죠 몇 년마다 된다고 돼 있습니까 10년마다가 기본이죠 최초 10년 다만 이제 고민이 되니까 65세에 있는 노인분들은 요즘 또 많이 많기 때문에 5년이죠 이 5년을 더 줄이자는 주장들이 또 계속 나옵니다 노인분들 막 사고 났을 때 그래서 더 줄이는데 주장이 있으나 아직은 5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매 10년이죠 추가갱신은 10년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65세에 있는 사람은 5년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정기적성검사죠 정기검사 대상자고 밑에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봅시다 1종이죠 1종이죠 1종은 갱신할 때마다 다 받아야 돼요 반면 2종은 갱신할 때 70세 이상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갱신할 때 정기적성검사 받는 게 아니라 1종은 다지만 2종은 70세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죠 이게 이제 정기적성검사인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수시적성검사는 뭐하던 도중에 정기갱신하는 도중에 면허증을 내가 발급받는데 1년 만에 뭐야 결격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후천적 면허결격사유죠 후천적 면허결격사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몇 페이지 80페이지에 보고 갔던 면허결격사유 중에서 나이는 거꾸로 먹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면허결격사유 78페이지 면허결격사유 중에서 첫 번째 거고 마지막 거 빼고 가운데 4가지 가운데 4가지 면허를 발급받을 때는 정신질환이 없었어 그런데 면허 발급받고 운전하다가 우울증이 생겼다 마약중독이 되었다 양팔장애인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걸 조합해서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걸 조합해서 후천적 신체장애 이거죠 이거는 수시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시적성검사가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고려놓고 몇 페이지 아 문제 18번 보시면 후천적 신체장애죠 그게 이제 수시적성검사죠 신체검사 신체장애검사 실제 적성검사의 내용이 신체검사들이요 그런데 신체검사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정식명칭은 적성검사죠 그런데 적성검사는 다시 뭐예요 면허증을 처럼 취득할 때 하는 게 한 번 정기적성검사도 있고 수시적성검사는 면허증을 적법하게 발급받고 난 다음에 생긴 면허격격 사유일 때 요 때는 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죠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정기적성검사는 뭐입니까 면허갱신시 받는 것이죠 그런 개념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지문들 내용들을 학생 수험생 입장에서는 순간순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정리하시다는 거죠 됐어 자 19번 모든 차 운전자는 일방통행이 아닌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뭐입니까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요거죠 요거는 이제 긴급자동차가 오면 다른 차들이 양보 운전해야 되나 양보 운전하는 방법은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나온다 그러면 교차로를 일단 피해야 돼 교차로를 피해가지고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 가장자리에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시정지에서 양보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차로 아닌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차로가 아닌 데서 긴급자동차가 등장한다 어떻게 합니까 우측으로 피한다가 작년까지는 그랬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 4차로가 있잖아요 편도 4차로인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1차로로 가고 있어 긴급자동차가 등장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차로로 가고 있다 근데 긴급자동차가 등장한다 법에 의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측 가장자로를 피해야 되니까 2차로에서 3차로 4차로 2차로를 변경해 갖고 옮겨야 되니까 그게 현실과 좀 안 맞다 왜냐면 차라리 뭐 하는 거야 거기서 1차로 쪽으로 살짝 피해주는 게 훨씬 더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막을 수 있는 거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교차로 말고 나머지 그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자동차가 등장하면 그냥 적당히 피하라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어 적당이란 말은 그래서 뭐 적당이란 말은 제가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그게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언급해 드릴 텐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적당히 피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교재에 보시면 37페이지 보실까요 37페이지 보시면 37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큰 제목이 뭐였습니까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이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2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위에 1번은 긴급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별 특별 우대하는 거죠 특권입니다 특권인데 2번은 보니까 큰 2번을 보니까 모든 차의 운전자의 일단 1번 봐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일단 교차로를 피해서 우척가장자의 일시중심 요거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근데 2번에 보니까 그 이외의 곳이죠 그 위에는 그러니까 교차로 말고 나머지 장소에서 뭐가 교차로 부근이 아닌 나머지 장소에서 긴급자동차가 등장하면 요때도 우척가장자료를 피해서 진로양보 요렇게 되어 있었거든 요게 법이 개정이 됐다는 거죠 개정이 돼 현재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양보하는 그러니까 꼭 뭐 할 필요 없는 거야 굳이 우척가장자리로 무리하게 뭐야 피할 필요 없이 적당하게 피해주면 되는 거지 적당이라는 말은 없지만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그냥 진로양보만 하면 돼 그러면 2차로에서 내가 가고 있다 긴급자동차가 2차로로 오고 있다 그러면 굳이 뭐로 갈 필요 없고 우척가장자리로 할 필요 없고 1차로로 살짝 비껴주면 1차로로 비껴서 양보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은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그냥 진로양보하라 굳이 뭐까지 할 필요 없다 굳이 우척가장자리로 갈 필요 없다 거기 이제 법이 개정됐죠 근데 이거는 거의 왜고요 교차로는 여전히 조문이 위에 있는 양과로 일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뭐인 것이야 뭐 피해가지고 교차로를 일단 먼저 피하고요 우척가장자리로 일시정제라 요 규정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근데 다음 이제 19번 문제는 일방통행로가 아닌 교차로나 거북원이죠 교차로나 거북원이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렇게 되겠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방통행로에서는 그냥 좌측으로 해도 돼 그거는 기존에 있었죠 그래서 그 위에 일방통행로는 좌측으로 해도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거는 이제 요거하고 관련되는 비교되는 조문이 최근에 개정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수업생에다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좌석안전띠죠 좌석안전띠도 매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것도 시험지 아주 잘 나오죠 안전띠 미착용했을 때 여러가지 제재를 받기 때문에 좌석안전띠를 떼야 되는데 54페이지죠 요것도 외워야 되겠죠 5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좌석안전띠 근데 이거는 좌석안전띠 구체적으로 안매도 되는 경우는 법률 규정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지만 중요한 시행규칙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책이나 실제 법조문은 시행규칙이 이렇게 뭐로 되어있지 않았나 박스로 되어있지 않았나 제목처럼 제가 뽑아 놓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 때는 뭐야 평소 때는 부상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인해 아 뒤에 거는 눈으로 보지만 시험치기 직전에는 키워드만 보면 앞에 뭐만 쫙 보면 거야 제목만 보는 거죠 두 번째 뭐야 후진 자동차를 후진시켜서 그럼 그 중에 핵심 키워드는 후진이잖아 굳이 뭐야 다 읽을 필요 없이 뭐만 딱 보면 돼 후진 그 다음 저 신장비만 기타 등등인데 신장비만이 그러니까 신장이 너무 크거나 비만하다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차량의 그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 뭐 이거는 뭐 멸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그런 상황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긴급자동차 이거는 긴급자동차는 안전대 안 매도 되죠 그리고 경찰용 자동차의 호위 또는 유도되는 차 그리고 투표선거 업무 그리고 우편물 폐기물 우편물 같은 경우는 뭐야 빈번하게 성하차가 필요한 사항이 돼 있죠 폐기물 쓰레기 그죠 차 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안전띠를 맸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풀었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설계차 치고 이거 번거롭잖아 그죠 그리고 승객이 주치 약물 이거는 사실 안전띠를 안 매면 누가 책임집니까 운전자한테 그러니까 승객이 안 매면 안전띠를 안 매잖아 그러면 누가 운전자가 과태료를 물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한테 범칙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근데 승객이 막 난동을 부린다 그래서 부득이가 못 매잖아 근데 안 맸다고 누구한테 운전자한테 책임을 묻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건 부득이하게 안 매도 되는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여덟 가지겠죠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부상질병장애 임신 등 대충 키워드 보면 되겠죠 2번 2번 후진 3번 투표 4번 긴급 5번 올림픽 대표선수 이거는 뭐입니까 요즘은 잘 아는데 옛날에는 막 올림픽 대표선수들 금메달 따고 나면 막 시내 카프레이드 하고 막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안 매도 된다 라고 하는데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충 눈치를 봐도 몰라도 정답을 또 찾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죠 5번 정답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전띠 미착용사회죠 그럼 우리가 안전띠 말이 나온 김에 안전띠는 어떻게 맵니까 일단 누가 매야 돼 운전자는 다 매야 되겠죠 옆에 조수석은 맨다 안 맨다 맨다 뒷좌석은 맨다 안 맨다 그죠 고속도로는 전자석 안전띠이기 때문에 뒷좌석은 고속도로에서 매야 돼 그럼 일반 도로는 이게 네 그 기사가 저도 그래서 그 기사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수없이 한번 이야기할 건데 또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 그래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명백한 가짜였습니다 가짜였습니다 기자들이 막 어디 어디 경찰에서 관계자가 검토 중이다 이 말이 어디로 돼가지고 검토 중이다 이 말이 와전돼가지고 마치 작년 6월 달부터 일반도로도 전자석 안전띠다 라고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그 뒤에 수정 기사가 나왔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야 전자 일반도로는 전자석 안전띠가 아니고요 대신에 뒷좌석에 앉은 사람한테 뭐야 매도록 주의 환기야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물론 조만간 또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긴 하겠지만 아직 현시점에서 공식적으로는 일반도로는 전자석 안전띠는 아니고 뒷좌석은 뭐만 하면 돼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다 다만 뒷좌석이 뭐일 때 영유아들 있죠 영유아 기준이 몇 살겠습니까 영유아까지니까 그것도 시험 문제 남제 소수아들 유아 이런 걸 외워야 돼 영유아는 유아는 6세입니다 영유아는 같은 하나인이나 유아는 6세 미만이죠 어린이는 13세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6세 13세죠 그것도 다 조문에 있고 시험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노인은 몇 세입니까 노인은 65세 이상 65세에 붙어져 이상이니까 붙어져 반면 영유아나 어린이는 6세 미만 13세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만 이상 가지고 장난을 안 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기준 문제를 보면 이상 미만 이거 가지고 장난을 잘 치지는 않는데 다음에 숫자는 기억해야 돼 당장 그 뒤에 나오겠지만 서울시 문제에서 2015년도 문제 영유아의 연령 해가지고 5세 6세 7세 8세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또 나온 적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아 그래서 정유아는 전좌석 안전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뒷좌석은 안전팀을 꼭 매야 될 법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대신 주의 환기로만 돼 있고요 그러나 고속도로는 전좌석 안전팀 그렇게 이제 법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오전 보시면 되죠 예 보시다시피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10문제 풀어봤는데 물론 이제 문제를 푸는 의미도 있지만 문제를 통해서 대충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봐야 되거나 일종의 뭐입니까 일종의 견적을 한번 감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백날 조문 진도 낸다고 1조부터 설명을 쭉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나중에 한번 더 이 작업은 이 그림들은 또 한번 더 그릴 거예요 더 그릴 건데 한번 더 복습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서울시 문제가 두 개 더 있으니까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요거를 풀고 풀고 여러분들이 뭐야 해설 강의를 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고요 칠판에 요거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